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세정이고요. 마음공부와 자아성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분노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아이들을 보면 아이들끼리 갑자기 싸우고 울고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왜 그러나 살펴보면 아이들이 배가 고프거나 졸립거나 이렇게 몸 상태가 안 좋을 때 화를 내요. 그런데 아이들은 자기가 지금 배고파서 상태가 안 좋은 거다 이런 걸 몰라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장난감 이런 거 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장난감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상태가 좋을 때는 그 장난감 가지고 싸우지 않았어요. 애들이 몸 상태가 안 좋아지니까 서로 작은 거 가지고 시비를 걸고 싸우는 거죠. 어린 아이들이 그런데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은 자기 감정에 대해서 솔직하지 못하고 억압하는 측면이 있는데요. 아이들은 그런 것들이 그대로 다 드러나죠. 그래서 아이들을 살펴보면 어른의 심리도 이해할 수가 있게 돼요. 어른들도 화가 나는 것은 그 눈앞에 있는 상대방 때문이 아니고 자기 몸이 안 좋다든지 자기 마음이 안 좋다든지 자기 내면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나한테 어떤 일이 벌어졌든지 다른 사람이 나한테 기분 나쁜 말을 하든지 그런 상황이라는 것은 어떤 계기가 되는 것 뿐이지 그것 때문에 내가 화가 났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나 그 상황 때문이 아니고 내 안에 이미 화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촉발이 돼서 드러났을 뿐이죠. 그래서 화가 났다는 것은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내 안에 원인이 있다는 것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화가 났을 때 왜 기분이 좋지 않은지 세 가지를 체크해보세요. 첫 번째는 나의 몸 상태가 어떤가 배가 고프거나 화장실 가고 싶거나 졸립거나 어디가 아프거나 그런 것들을 체크해보고요. 두 번째는 내가 최근에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있었나 그것을 살펴보세요. 내가 기분이 좋지 않은 것이 내가 오늘 아침에 누구하고 싸워서 그런지 그런 기억을 해보고 내가 그것 때문에 지금 기분이 안 좋다면 아 이 사람 때문이 아니구나 내 기분 때문이구나 그렇게 알아차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한테 당장 화를 내지 않을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몸 상태도 괜찮고 최근에 아무래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화가 났어요. 그러면 그 원인은 아주 깊은 과거에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어린 시절에 부모님에게서 상처를 받았는데 지금 그것과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똑같이 상처를 받고 화가 난다. 그런 면이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 내가 상처받고 화나고 그런 것과 비슷했던 오래전에 과거의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집에 와서 밥을 먹고서 자기 방에 들어가서 게임을 하든지 장난감 가지고 놀든지 그런 모습을 보면 속상하고 화나고 그렇게 살아왔었거든요. 막 부글부글 끓을 정도로 화가 나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라는 거죠. 내가 왜 이러지?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저에게 관심을 주지 않고 혼자서 이렇게 방치당했던 그런 기억이 많아요. 남편이 저의 관심을 보이지 않고 혼자서 놀고 있고 그러면 왠지 버려진 느낌을 받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화가 났던 거죠. 그렇게 화내는 일을 계속 해오다가 그것을 고친 것이 한 몇 년 안 됐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방치당한 것에 대해서 상처를 받았지만 지금에 와서 다시 생각을 해보면 부모님에 대해서 새롭게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엄마가 아이들을 놔두고 돈 벌러 다녀야 되고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엄마가 훨씬 더 힘들었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혼자서 방치당함으로써 자율성이 강한 그런 성격으로 자란 측면도 있거든요. 저는 지금 집에서 애들 이것저것 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내려주는데 저는 그 지시를 내려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 제가 해야 됐고 숙제를 하든지 뭘 하든지 다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됐고 심지어 공부도 누가 하라는 말을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 싶으면 제가 직접 서점에 가서 책을 사다가 보고 공부를 했던 거죠. 부모님이 나를 어렸을 때 방치하고 많은 관심을 보여주지 못했지만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고 부모님도 힘드셨겠구나 그리고 그게 꼭 나쁜 건 아니고 좋은 점도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과거의 기억을 좀 내려놓을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렇게 제가 생각을 바꾸고 나니까 남편이 자기 방에 들어가서 노는 모습이 그렇게 화가 나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자기만의 시간을 갔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뿐이죠. 제가 저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마음을 바꿔 먹었기 때문에 현실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문제 때문에 화가 난다 그러면 그 세 가지를 꼭 체크해 보세요. 현재 나의 몸 상태가 어떤가 최근에 기분이 안 좋은 일 있었나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면 나의 과거의 트라우마나 상처 이런 것이 올라온 것인가 이렇게 세 가지를 살펴보셔서 그 중에 하나가 걸리는 게 있다면 그 부분을 잘 성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분노가 올라오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잘 관리함으로써 화나는 일이 줄어들 수 있겠죠. 화를 덜 내기 위해서 관리해야 될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앞에서 살펴봤듯이 첫 번째는 몸 상태를 관리하는 것이죠. 식생활이 정말 중요하고요. 사람이 물을 잘 안 마시고 수분이 부족하면 화가 나고요. 맵고 짠 음식을 먹어도 화가 나게 돼요. 설탕 많이 든 거 먹으면 기분이 들쭉날쭉하죠. 당분을 많이 먹으면 혈당이 확 오르고 내려가는 중에 호르몬이 그것을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몸이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혈당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요동을 치면서 사람의 기분도 불안정하게 돼요. 어떤 연구에 그런 게 있다고 하는데 ADHD를 앓고 있는 아이들이 설탕 섭취량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리고 정상적인 아이들도 설탕을 많이 먹으면 그런 불안정한 정서를 보인다는 것이죠. 가공식품을 많이 먹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는지 잘 관리를 해줘야 되죠. 식이오법과 운동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관리를 하면 분노라든지 우울이라든지 그런 것이 좀 덜 올라온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도 몸이 피곤하고 그럴 경우에 좀 짜증을 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내 몸이 건강하다면 덜 짜증을 내겠죠. 내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 나에게도 이롭고 남에게도 이롭게 되는 거겠죠. 분노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관리해야 될 것 두 번째는 생활관리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내 에너지를 많이 뺏는 것 나를 힘들게 하는 것 조금씩 짜증나게 하는 것 그런 것들을 찾아서 해결을 해야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집안이 어질러진 거 보면 조금 화가 나거든요. 저희 막내 같은 경우는 4살이라서 다 늘어놓고 다녀요. 바닥에 물건을 가급적 안 놔두고 웬만하면 다 치우고 버리고 이 방법밖에 없는 거였죠. 그렇게 하면 일단 치울 게 별로 없으니까 제가 좀 화낼 일이 줄어드는 거죠. 미니멀 라이프가 화를 덜 내게 하는 데 큰 도움이 됐어요. 만일 내가 사는 집이 빛이 잘 안 들어서 우울하다 기분이 안 좋다 그런 경우에는 이사를 가는 것도 좋겠죠. 나의 환경이나 생활 자체가 나를 힘들게 만든다 짜증나게 만든다 그 생활을 개선을 해야 되죠. 내가 돈을 조금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스트레스 많이 받는 일을 한다 그러면 그 스트레스 때문에 병이 들 수도 있잖아요. 돈을 많이 버는 것 그것에만 집중하기보다는 내가 감당하고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범위 안에서 일을 하시는 게 좋겠죠. 우리가 관리해야 될 것 세 번째는 자기 내면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지속적으로 내면을 성찰하고 들여다보고 자기 마음 속에 미해결된 감정들이 남아 있는지 그것들을 평소에 돌아보시고 매일매일 확인하고 체크하고 마음을 비우는 것이 중요하죠. 최소한 잠자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면서 그날 있었던 일 중에서 기억에 남는 일 좋았던 일 싫었던 일 이런 것들을 기억해내서 마음 안에서 해결을 하고서 잠이 들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일기를 쓰는 것도 좋고요. 그렇게 매일매일 나의 감정을 해결하고서 살아가시면 내 안에 묵은 것이 남지 않는 거죠. 우리가 청소를 계속 안 하면 더러움이 쌓이잖아요. 그리고 매일 조금씩 청소를 하면 깨끗하게 유지가 되는 거죠. 우리 마음도 매일 조금씩 계속 들여다보면서 청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평소에 관리해야 될 것 네 번째는 가까운 사람들 간에 의사소통을 원만하게 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간에 갈등이 있는 경우에 정말 문제가 있어서 라기보다는 서로 의사소통이 안 돼서 일어나는 싸움이 대부분이라고 해요. 우리가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는 것이 갈등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거든요. 평소에 서로 자기 의사를 잘 전달을 해주고 또 그것을 경청하고 그런 노력이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뭔가 내가 불만을 얘기하면 얘기해서는 안 될 것을 말한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라고 말은 못하지만 저의 옆에 그런 사람이 있고요. 나는 이게 불만이니까 이걸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런 말을 하려는 것인데 그걸 갖다가 자기를 무시했다고 생각을 하고서 화를 내는 거죠.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제가 어린 시절에 자랐던 원가족 안에서는 자유롭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맘에 안 들어 이렇게 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계속 많이 해서 서로 좋은 쪽으로 나갔어요. 집암마다 가풍이 다르다 보니까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뭔가 맘에 안 드는 것을 얘기하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 이런 식으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가서는 그거를 해줘요. 의사소통 방식이 굉장히 왜곡되어 있다는 것을 봤어요. 제가 의사소통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구나 알게 된 거죠. 사람들 간에 서로 갈등이 일지 않으려면 나에 대해서도 설명을 잘 해주는 게 중요하죠. 내가 이런 이런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이런 얘기를 해준다면 상대방도 이해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정보가 아예 없으면 오해를 하든지 화를 낼 수가 있는 거죠. 서로 자기 입장을 잘 설명해주는 것도 중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경청을 하고 이해를 해주는 것도 중요하겠죠. 사람들 간에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한데 어떤 사람들은 그 다양성에 대한 존중이 아예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나는 그런 면에 있어서 좀 속상했어 이렇게 말한다면 그게 왜 속상해? 그게 왜 화나는 일이야?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본인이 아니고 그 사람이 그렇게 느꼈다는 거잖아요.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은 그럴 수도 있구나 하고 다양성을 존중하고 그 사람의 감정이나 의견을 존중을 해주고 그렇게 살아가야지 갈등이 줄어드는 것이겠죠. 화가 난다 이 문제는 여러 가지가 얽혀있죠. 나의 몸 상태도 있고 생활상의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고 나의 내면에 묵은 부정적 감정 기억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 간에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문제일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노력을 해간다면 분노라든지 우울이라든지 이런 부정적 감정들이 줄어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의사소통에 대한 부분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기회가 되면 다음에 또 영상을 만들게요. 여러분이 자기 자신에게서 내가 무엇 때문에 화가 났었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리신다면 다른 사람을 봤을 때도 그렇게 이해가 돼요. 아 저 사람이 화나는 이유가 무슨 사정이 있겠구나 몸이 안 좋다든지 배가 고프다든지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오늘 아침에 기분 안 좋은 일 있었을 수도 있고 또는 이런 상황이 저 사람의 깊은 상처를 건드리는 그런 일일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 원인 있을 수 있으니까 꼭 이 상황 자체에서 같이 싸움에 말려드는 게 좋지 않고 그 사람의 문제구나 하고 어느 정도 멀리서 바라볼 필요가 있는 거죠. 화가 나는 이유 또 한 가지를 빠뜨렸는데요. 이 일이 반드시 이렇게 돼야만 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강한 집착 강한 기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것이 좌절되면 실망을 하고 그게 분노로 올라올 수가 있어요. 자기 안에서 결과에 집착하는 마음 분별하는 마음 이런 것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나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현재의 순간에 집중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상태 그대로 온전하고 괜찮아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화가 나지 않아요. 기분이 좋으니까요. 내가 이렇게 돼야만 돼 라는 집착을 가질수록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분노 우울 불안 다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오만가지 번뇌의 근원이죠. 우리의 삶을 너무 진지하게 고민하고 받아들이고 그러기보다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즐기면서 살아가는 자세 그런 게 필요한 거죠. 우리의 삶을 게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롤플레잉 게임 같은 거 할 때 캐릭터가 죽었다고 크게 괴로워하나요? 대왕몸을 잡았는데 좋은 아이템 나왔다고 크게 괴로워하나요? 아니죠. 왜? 다음에 또 가서 해도 되고 그냥 이건 게임이니까 물론 집착이 있는 사람은 게임에서도 화가 나겠지만 대부분은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게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거기에다가 많은 감정을 갖다가 이렇게 드리지 않거든요. 그것처럼 우리 이 삶 자체도 약간 게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스트랄 여행 같은 것을 많이 하는 분들은 이 삶이 하나의 게임이다 하나의 여행이다 이런 것을 이해를 하게 되죠. 우리가 천상에서 살고 있던 존재들인데 그런 영들이 지상으로 잠깐 소풍을 나와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고 저도 그러고 이것이 하나의 연극 무대고 역할 놀이를 하고 있는 거죠. 너무 진지하게 보지 마시고 게임에서 어떻게 해요? 지금 주어진 환경 안에서 주어진 재료를 가지고 잘 조합을 해서 살아나가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의 인생 게임이죠. 우리 삶을 하나의 게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대로 즐겨보는 자세 그렇게 살아간다면 마음이 좀 가벼워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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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내가 기분이 좋지 않을 때 다른 사람에게 원인을 찾을 것이 아니고 나의 내면에서 원인을 찾아야 돼요. 기분이 좋아. 기분이 좋아? 네. 왜요? 기분이 좋아. 기분이 좋아? 네. 왜요? 기분이 좋아. 기분이 좋아. 기분이 좋아. 기분이 좋아. 기분이 좋아. 네. 응, 알았어요. 기분이 좋아. 기분이 좋아. 기분이 좋아. 아멘